자 안녕하세요 올게이집 대표 힘큐게이아 오늘은 좀 진지하게 악플 읽기 콘텐츠를 PD님이 해보자 그래서 우선은 선서하고 시작할게 선. 서. 어떤 악플을 듣고도 긁히지 않음을 선서합니다 만약에 긁힌 것 같으면 제가 몽둥이가 아까 했을 때가 더 나야 저는 뭐 하나도 긁히지 않습니다 처음 댓글 진짜 미운 짓만 이렇게 몰라 해서 인생살로 가는 것도 듣기 같다 음 뭐 그 특기 특기일 수 있죠 지금은 미움을 받지만 언젠간 온 세상에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못 관심이네 사람들 아 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개이들 관심 좀 관심이 필요해요 어떠한 상처되는 말보다 하나의 관심이 더 고픈 지금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또 기어 나오네 음 기어 나와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어 먹고 살아야지 차단해야겠다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음 이게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진상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신고할 사람들은 그냥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고수장이 날라와요 근데 신고할 거예요 차단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잘 못 봐서 저의 찐팬이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욕적이지 않는데 내용이 좀 더 있던데 아니 요즘 댓글이 너무 약해 옛날에 좀 화끈했는데 진짜 아니 남욕하면서 업그룹을 이번에는 갑자기 울고 멍찍거리라 진짜 비옥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남욕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지명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싸잡아서 그거 찔리라고 한 건데 다들 긁혔나봐 엄청 주먹이 형 아 주먹이 형? 주먹이 형은 이제 약간 숙명의 저의 적이라 주먹이 형은 오늘 제가 등 하고 펌핑 치고 등 잡아봤는데 주먹이 형 큰일 났네 주먹은 멕하십에서 몸 안 나면 선수 버리는 그거 맞나요?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안 버렸어 이 개 야 안 버렸어 안 버렸어 아니 인스타에 안 어울리면 안 버렸다고 하는 이 개이들 진짜 나 긁혔네 해명 부탁드릴게요 해명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누굴 버린 적이 없어요 가는 사람은 안 잡는데 내가 버린 적은 없어 그래서 직원은 해고시킨 적은 있는데 회원님들은 사실 고객님들이라서 진짜 저한테 패약질을 하거나 야 너 진짜 소문대로 병신이더라 이러면서 내 면전에 대고 욕한 사람 빼고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버린 적은 없어서 고객님들 버린다?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오 고객님 버리면 안 되지 저한테 돈 주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면 감사한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는 거 존나 못해 이 새끼 뜬금 우는 거 애너부터 보이보이란다 하하하하 아니 근데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F98%라서 눈물이 많아 하하하하 그때 옛날에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울고 그리고 대회 전에 감기 걸려서 울고 아 대회 끝나고 울고 엄마 앞에서 제자들 크랑프리 하면 눈물 나던데 하하하하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FF예요 완전 F 주성민의 최저 5점이었는데 이제 다점이 없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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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도 없고 불쾌하게 많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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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어서 좋게 봐줄 사람들은 좋게 봐주고 아니면 아닌거지 뭐 좀 더 분발할게 게이들아 하하하하 이 컨택에 대한 작업일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그맨 망한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, 나 1대1로 하면 되게 재밌다는데? 관심 뺀가 보다. 아, 쟤 왜 그렇게 돼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재미롭고 싸가지만 없어 보여서. 싸가지... 싸가지...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통의 사람들 정도는 재미있지 않나? 너도 재미있는 면이 있다. 이건 진짜 안돼. 아, 괜찮아.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너랑 결혼한 와이프는 도전이 의심스럽다. 왜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믿고 결혼할 수 있네. 아, 이 ㅅ발새끼야! 야! 야! 와이프를 건드려? 아이, 10개가... 아, 진짜 비 못 맞춰주겠네. 저 새끼야! 야! 아, 제 와이프를 얘기하자면 공주님이시죠. 정말 내가 현명하다 느끼고 내가 아무리 엇 나가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망하겠다 싶은 여자를 골랐습니다. 저는 제 와이프를 선택한 거에 단 한 번의 후에도 이제 어떠한 누군가의 평가도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거기 때문에 평생 함께 할 동반자라서 건들지 마, 이 ㅅㄴ ㅅㄴ! 그리고 이 바닥이 수준이 버겁잖아. 근데 이 업계랑 비교할 수 없는 업계에서 팀장 자리를 잡고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누님이라서 정말 저를 앞으로 더 성장시켜줄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팔 아파. 주먹을 너무 많이 날렸어. 비난을 이용해서 웃길 거면 집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간만 하고 집이 더 없는데 진짜 애새끼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음... 음... 안 긁혔어. 안 긁혔어. 나는 뭐 우리 댓글 다는 게이들이 애새끼인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나도 애야. 나 스물여섯 살 밖에 안 됐어. 철없고 재밌게 살아야 할 시기고 헬시장 관장이 뭐 대수냐. 사실 재밌게 살아야지. 요즘은 유튜브 하는 게 재밌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원해. 어쨌든 너도 애새끼, 나도 애새끼. 이 댓글 다는 애들 능지가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느껴져. 근데 가족은 걸리지 마이 씨. 하나 더 쐬 것 같고 있습니다. 왜 자꾸 쐬나그러는데 안 쐬요, 형. 와이프가 봐도 속으로 한심이 할 듯. 다왕 없는 거야. 자꾸 와이프 건드라. 이 개 능기야. 아이씨. 내 와이프가 재밌대. 근데 와이프가 한 명언이 있어. 일단은 와이프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삼성도 다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여잔데. 내가 그때 월 200도 못 벌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. 근데 왜 날 선택했냐고 했더니 그러더라고. 그 나락간 영상을 봤대. 땅튜브에서. 근데 저 진짜 어렸을 때 그 세상과 싸우는 네 모습을 보고 존나 수컷이라 느꼈대.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. 보통은 되게 사람이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를 보고 반해서 하는데 보통의 여자나 다른 거야.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유튜브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의 말림도 없었는데 딱 하나 얘기했어. 승규야 이번에 시작하면 제발 쫄티는 하지 마라. 너가 어떤 진짜 뭐. 진짜 뭐 범죄 저지르는 수준까지 말고 나머지로 논란이 터지던 나락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제발 정진하라고. 난 정진할게. 필브로 최고의 옷장. 아이씨. 봉귤이 형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. 원래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. 와 근데 내가 이제 진짜 네임밸류나 이런 구독자에 비해서 댓글이 진짜 많다. 아 이거 좀 셉니다. 네. 세다고 하면은 세요. 네. 이게 그 사람인가? 이미 완성된 사람 데려와서 자기가 트레이닝해서 만들었다고 유튜브에서 정보하잖아. 아. 아니 근데 숟가락 코칭도 코칭이야. 아니 그 수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세일즈에 걸려서 나한테 왔다는 거는 내가 판매하는 능력이 쩔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영업 능력이 뒤지거나 아니면 진짜 수업을 잘하거나 그 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오는 거거든. 사람들이 돈을 꺼낸다는 거에 대한 그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이지. 돈 지갑을 연다는 거 자체가 내 능력인 거야. 그래서 꼬면 너도 한 섬 받아봐. 잘해 나는. 어 그리고 왜 내 회원들이 다 몸이 좋을까. 이유가 있다는 거지. 아 수업 부분에서는 나는 솔직히 이 업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진짜 앞으로도 내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어서 괜히 이 나이에 내가 센터 세 개 하고 사는 거 아니다 진짜. 그거는 내 그거야 프라이드. 그게 잘해 나는. 올게이지버와 1위권 많이 적은 걸로. 무난하게 한 번 슬쩍 가보겠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 번 해둘게요. 하하하하. 저는 절대 안 갈게요. 임지도가 너무 없어서 난이도 언급을 안 해버리네. 힘내. 너 잘 못이야. 음. 음. 뭐 그럴 수 있지. 쌍이튜브 언급 한 번 했는데 아 근데 언급 좀 해줘라 진짜. 영상도 좀 만들어주고. 옛날에는 부지런했던 거 같은데 게을러졌어. 안 그렇긴 거죠? 네. 안 그렇게죠. 가정교육을 인간으로 배웠는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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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도 없네. 주먹이 형은 일단은 입을 이 ㅅ. 입을, 바벨로우가 뒤집진다. 주먹이 형은 운동은 진짜 한번 싹 다 묻혀야 돼 진짜. 근데 사이드 체스트는 뒤져 진짜. 몸이 잘 타고난 것 같아. 내추럴 치고 엄청 크잖아. 운동은 진짜 못 하는데. 근데 일부러 못 하는 걸 수도 있어. 그 형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. 다이어트도 일부러 안 하는 걸 수도 있고. 얘 누군가요? 누가 설명좀 부탁할게 누가 댓글에 설명좀 쉽지 않다 우리 지금 꽤 많이 했는데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샘입니다 군대는 갔다왔냐? 장애가 있어서 멘지야 멘지 이 새끼야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악플을 읽어봤는데 사실 뭐 악플이 너무 재미가 없다 얘들아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컨텐츠는 뽑아야 되겠고 조회수는 또 뽑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긁힌 척 했는데 아 진짜 이게 애들이 능지가 패드립하고 뭐 이런거 말고는 나를 긁을 껀덕지가 없으니까 막 인간관계 이간질 그니까 진짜 진짜 레알 간신배들 계집어 같은 애들만 하는 리얼 게이들 아니 좀 재밌게 써봐 댓글들이 다 진부하네 전반적으로 똑같고 왜 이렇게 악해 좀 과거를 파더라도 진짜 이렇게 좀 재미나게 유쾌하게 위트있게 쓰면 되잖아 나한테 재미없다고 지금 딜 넣을게 아니라 니들부터 일단 댓글 공부를 좀 해봐 댓글을 열심히 다 하는데 배들들도 보면 수준이 아주 미쳤어 기존 구독자들 좀 각성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재미없다 보니 아 메타인지는 되는데 아직 내가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너네들도 존나 부족해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야 돼 우리가 댓글 당한 애들이 진짜 좀 노잼이야 노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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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전혀 피디님이 전혀 못 보시네 그런 거를 저는 뭐 사실 너무 괜찮고 좀 재밌게 써 얘들아 재밌게 위트있게 나도 좀 하루하루 살면서 영상 올리는데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냥 어쨌든 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와서 이 좀 우리 게이들 댓글도 좀 난리나게 댓글창에서 막 맞짱도 뜨게 그래서 막 올드웨이짐에 이거 유튜브 보고 왔다는 사람들 한 40명 되겠다고 한번 내가 열심히 노력해볼게 오늘도 수고했어 게이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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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